그래서 막 저, 할머니가, 할머니가, 처음엔 룩인자였는데요, 할머니가 아이돌이라고 해서 기분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해놓고 미안하니까 쟤한테, 아이돌 그 스타같이 너가 아주 유명하다는 거야, 할머니가 둘러댔는데, 알겠습니다, 자, 며느리 고를 때,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요, 나갔다만 오면요, 맨날 저한테, 은유라 아빠가 오늘 며느리 후보 보고 왔다, 아빠 친구가 있는데, 아빠 친구가 사업을 엄청 크게 하는데, 너를 엄청 좋아한대, 그래서 그 집 딸이랑 결혼하면, 회사를 너한테 다 물려준대, 딸이 두 명이거든, 아무나 골라, 한 명은 다섯 살 영상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옹알이를 한 대, 옹알이를 시작한 대, 맨날 저한테 그래요, 그때 아빠 얼굴이 엄청 행복해 보였어요, 은유라, 옹알이를 해봤자 너하고 일곱 살 차이밖에 안 나, 아빠하고 엄마도 일곱 살 차이야, 지금 괜찮아요, 평소에 아빠가 자주 그래요? 네, 저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결혼을 해요, 어저께 아빠가 돌잔치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고 와서, 은유라, 그 집 할머니가 너를 손자 사이로 찍었어, 그 할머니 집이 인천에서 알아주는 땅 부자야, 아빠가 오늘 자동 맺고 왔어, 이랬어요, 근데요, 저 이러다가 결혼 삐끄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이제 은유리가 붕어빵 나오는데, 좀 애 같고 천진난만 하니까, 주로 할머님들하고 이제 그, 아저씨들이 굉장히 이뻐해가지고, 제가 이런 모임 가면은, 아, 아들 잘 키웠다고, 우리 사돈 맺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자식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잔하고 온 얘기를 그렇게 해준 건데, 쟤는 이제 자기가 진짜로 결혼해야 되는지 알고, 이제 그 착각을 한 거 같아요, 아빠가 설마 너 결혼을 그렇게 백 번 시키겠어? 그런데 아빠, 내 성격에, 내 성격에 맞는 여자는 한 명도 없어, 너, 너 이상형은 뭔데, 그럼? 잔소리 안 하는 여자,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서, 이거 집에 들어와도 뭐라고 안 하는 여자, 그리고 얼굴은 송지효 누나 같이 생긴 여자, 송지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얼굴이, 아빠가 그런 며느리로 딱 찍어서 올게, 응, 그런데 아빠, 송지효 누나 성격은 닮으면 안 돼, 엄청 싸다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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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형, 형 형, 형 형 형이 형 형이 나보고 53km를 하라고 그랬어! 그건 이제 런닝맨에서 나올 때 그런 거고, 그러면 너, 엄마 같은 여자는 어떠니? 우리 엄마는 성격이 싸높고, 그리고 카드 긁잖아? 그럼 내가 다 갚아줘야 되잖아, 돈! 그러니까 아빠가 그런 여자하고 지금 사는 거야. 아, 그래서 아빠가 심근경색이 있구나? 아빠가 그래서 가슴 부여잡고 맨날 깜짝깜짝 놀리는 거야. 아니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해요, 그럼? 여자가 몇 명이지? 두 명밖에 없네. 두 명, 두 명! 음, 류현이 누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어? 가윤이 밖에 없네? 그래, 가윤 좋아해 줘. 오, 가윤이? 가윤이는 어때요? 가윤이는 어때요, 가윤이? 은율이 어때요, 가윤아?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앞에서 누구입니까? 저요. 아, 시우먼. 아빠가 왜 문 앞에서 행복해 보여요? 왜냐하면 아빠가 밖으로 나가니까요. 그래서 아빠가 문 앞에서 어떤 표정이에요? 이렇게 씹 웃으면서 정 씨 아빠 나간다 하면서 밖으로 나가요. 아, 정말 행복해 하는군요. 아빠가 어디 가는 건데요? 낚시도 안 와. 사진도 찍어요. 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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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건. 사진 어떻게 찍는다고요? 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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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건. 자, 그러면 집으로 들어올 때는 어때요? 쓸쓸해 보여요. 여보, 쓸쓸해 보여요. 아빠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서 이제 피곤하니까 힘이 좀 빠지니까 그런 거지 왜 쓸쓸해 보여. 아빠가 그리고 또 뭐 사진 찍고 뭐 낚시하고 뭐 그런다고 늦는 게 아니라 또 일하면서도 이렇게 늦는 거예요. 아빠가 일 열심히 하는 거 알지? 알아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아니, 아빠가 집에 안 들어와요? 네, 지난번에 친구랑 친구. 친구.